안녕하세요. 안성현장미의 하이디입니다. 오늘은 좋은 소식을 하나 가져왔어요. 바로 구근 공동구매 이야기인데요. 지금 벌써 7월이잖아요. 곧 가을이 다가오는데, 아직 여름이지만, 가을이 다가오는데 가을에는 구근식물을 심는 계절이잖아요. 그래서 그 구근식물을 지금 예약하셔서 가을에 받아보실 수 있게 저희가 공동구매를 준비를 했어요. 공동구매는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이 되고요. 공동구매하는 구근의 종류는 튤립, 수선화, 무스카리, 알리움, 페모, 우바, 불피스, 루브라, 루테아 이렇게 7가지 종류가 있고요. 각각 그 안에 색깔이나 종은 되게 다양해요. 그러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. 구근 최소 수량 같은 경우에 아래 밑에 자막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소 수량이 좀 많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하지만 정원에 심어보시면 적다고 느껴지실 거예요. 또 심어보시면. 왜냐하면 저희 정원에 수선화 500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. 그거 생각하시고 좀 심으시면 이거 참고하셔서 좀 심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. 또한 봄에는 아직 아무것도 피어있지 않은 계절이다 보니까 되게 밋밋해요. 그런데 여기에 수선화, 튤립, 알리움, 알리움은 조금 늦게 피지만 알리움 뭐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올라와 있으면 그게 또 굉장히 봄정원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그걸 꼭 보시려면 이제 구근을 좀 많이 심으시는 게 좋고요. 심으실 때는 식재간격 한 15cm 정도 생각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1제곱미터당 한 40개에서 60개 정도 심는 것이 가장 예쁘고요. 심을 때는 빽빽하게 심으시면 그 구근을 조금 더 완전한 200% 즐길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 구근 가격 같은 경우에도 아래 자막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. 이 가격은 이제 예약 판매 기간 가격이고요. 현재 예약 판매 기간 가격이고요. 예약 판매가 끝나면 가격도 조금 차이가 생길 겁니다. 그래서 많이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지금 이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 꼭 잡으셔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제 구매 방법이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. 구매 방법은 카카오톡 다들 쓰시죠. 카카오톡에 안성앤장미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안성앤장미 채널이 나올 거예요. 그 채널에 들어가셔서 1대1 채팅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파일 하나를 보내드릴 거고요. 그 파일을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구매하실 때는 이름, 전화번호, 그리고 구매하시고 싶으신 품종, 개수, 뭐 이런 식으로 좀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그 뿐만 아니라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들은 언제든지 이제 안성앤장미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거 언제까지 하냐고요? 7월 19일까지 합니다.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하는데 7월 19일 오전 10시까지만 딱 진행을 하고요. 예약기간 후에도 구매는 동일하게 가능하시지만 가격이 있는 차이가 있을 거라는 점 꼭 인지해 주시고요. 수령 날짜는 약 10월 말에서 11월 초 딱 구근을 싣는 그 시기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바로 받아보시는 게 아니라 그때 가을에 받아보시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받냐고요? 안성앤장미로 직접 경기도 안성으로 찾으러 오셔도 되고요. 저희가 배송 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있어요. 하지만 배송비는 별도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. 그렇다면 결제는 어떻게 하냐고요? 저희랑 카카오톡 1대1 채팅으로 구매를 결정하신 다음에 그게 확정이 되면 총 금액의 50%를 먼저 선납을 하시게 됩니다. 그리고 픽업하시면 픽업하실 때 나머지 50%를 훈압하시면 되시고요. 택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택배 발송할 때 그걸 또 50% 훈압해 주시면 저희가 물품 상품들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참고를 하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.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품종들 중에 혹시라도 해외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 경우에는 그 품종들은 구매 취소가 된다는 점 꼭 인지해 주시고요.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꼭 다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부지기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동구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. 혹시라도 조금 더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뭐 아 나 이거 좀 헷갈린다 하는 점은 꼭 저희 안성현장 및 카카오톡 채널 1대1 채팅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다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. 구매 문의도 다 그쪽으로 주시면 되는 겁니다.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로 진행해보는 공동구매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.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그리고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또 다른 이벤트나 그런 활동들을 또 하려고 계획 중이니까요. 그런 것도 많이 관심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안성현장 및 하이리였습니다. 안녕!